HHKC collab season two please support all our socials episode seven b great twenty eight 일주일 전에 제 생일이었어요 지난 주 수요일에 스물여덟 살이 됐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축하했나요 지금 알려줄게요 투르드 프랑스를 보았어요 우쿠라이나 영부인이 위회에서 연설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풍선과 카드를 받았어요 고든쿠라리나는 식당에 가고 제 생일에 갔으니까 무료로 먹을 수 있었어요 레수카리의 생일도 준비했어요 이시비일 금요일이었어요 일곱살이 됐어요 Thank you for becoming hammies and cheddarboxers 다음 시간에도 봐요